수고하셨습니다. 와 나 이거를 그만 처음 봐봐. 감사합니다. 차에 실어 놓을게요. 응. 집에 방에 옆에다 이렇게 나야겠다. 와 진짜 크다 근데. 이거가 물가에 밖에 있어. 물. 봤어 봤어 봤어. 감사합니다. 이번 음식은 입을 맞으셨어요? 그.. 아 무슨 커피였지? 그냥 뭐였죠? 커피? 콩커피. 콩커피. 아 그거 너무 맛있게 먹었죠. 이번 음식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. 그렇군요. 됐습니다. 타이틀 공개 주세요. 거창 뇌 소개는 했지만 간단합니다. 뉴스몬의 TMI 그렇게 천천히 하면 탈락해야겠죠? 네. 오케이. 네. 또 뭐 틀리셔도 될 것 같고. 네. 돌려채기 물병 따기예요. 돌려채기 물병 따기. 이거 해보셨어요? 아니요. 그 영상만 봤어요. 그렇죠. 이거 대부분 하는데 보통 사회자가 쓰러지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? 그럴까요? 하하하하하하 내가 딱 잡아주시면은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. 한 다음에 요게임이 끝이죠. 네.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세 개 드렸고 네. 아 쌩 응만 적어주면 된다. 여기다. 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99초 가능해 주시고 네네. 아 그러면은 시작. 아 하면은 저는 세고 형이 질문을 해 주실 거고 네. 그러고 다 세면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 사인하고 사인하고 네. 아 오케이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아 안 열렸어. 지나서 났어. 저 어떻게 찍을 수 있어요? 쎄까붙일게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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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각드립니다. 아 왜요? 잘. 잘. 잘 됐구나. 호수 보도록 할게요. 유승우 씨. 올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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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으로 앉으시고 이 쪽으로 앉으시고 너무 흥분해서 일에 있던 상탱이 나왔어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 가운데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이런 자리가 완벽해질 줄 몰랐는데 저는 윤석호의 FF이자 동네 친구 김석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호의 후배 배우태원소입니다 오늘 승호씨 응원하러 오신 겁니까? 아니 저 방해를 좀 하러 왔는데 제가 작전을 좀 짠 게 있는데 못 할 것 같아서 오늘 케익의 얼굴을 원래 좀 찍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눈빛 보세요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 내려오는 건 금방이에요 여기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무슨 말을 어떤 케익을 찍는 부분이신지? 저를 뒤에서 잡고 승호의 얼굴 다 케익을 아 그거를 제가 잡는 역할이었어요 지금 시작한 지 70분도 안 됐는데 그러면 끝나요 인사부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리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여러분도 제일 궁금하죠?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?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 네 요리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요리 맨날 뭐 좀 이렇게 어 그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준대로 만든 거예요 요기도 앞을 재가지고 맛은 어땠어요?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누가 비리다고 한 것 같은데 안 비벼요 맛있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준 건데 누가 거기 소식 있게 얘기를 했죠?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요리가 또 요즘 취미라고 하니까요 요리는 잘된 요리도 있을 반면에 또 하나 망친 요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리를 했었을 때 조금 그러니까요 걔도 안 먹던가요 그러니까요 그 그 제가 이제 뭘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오므라이스라는 식으로 먹고 싶어요 근데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에 오므라이스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이제 처음 검색을 하는 거죠 네네네 분명 레시피대로 했는데 했는데 어 뭐지 이거 왜 이 음식이 이렇게 나오지 아니 빠졌어요 아니 빠진 거 다 했는데도 그럼 뭔가 하나 과했나? 그래서 아 이 레시피가 너무 막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말이 맞았어요 응 이거 믿을 게 안돼 네이버에 있는 거는 그래서 사실 저 김치찡을 거의 3일 연속으로 끓여 먹었거든요 어우 맛있어서 맛있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생각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요리가 좀 잘 됐을 때 아 그래서 네 유튜브 우리 백종원 아저씨 채널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 분이 굶고 있다고 간식단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먹고 있다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옷은 무조건 입어보고 구입하면은 오 아니면 아니 일단 그냥 무조건 사본다 X 하나 둘 셋 왜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? X 네 맞아요 X예요 아 그래요? 일단 사요? 그냥 사요 그럼 그거랑 작으면요? 네? 그거랑 작으면 거기에 몸을 맞춰요? 아니면 크면 그냥 예쁘고 작으면 안 입어요 아 안 입어요? 네 태원석, 김석영 태원석, 원석영, VS 석영이에요 어어 누구에요? 둘 중에 하나 우루라라고 얘기하는가요? 둘 다 좋죠 아니 문제답은 정확히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고 끝도 안 낼 거예요 아 그러게 하나 둘 셋 응이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저 오늘 린스 안 썼어요 오빠가 프린스여서 누구예요? 누가 쓰였어요? 아재 있어요 아재? 아재 아재 여기요? 아빠한테 배웠어요? 아 오늘은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안내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아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3,2,1 한 번 할께요 3,2,1 시작! 누가 좋아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! 자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? 주민등록번호 앞으로! 아 그래요? 10,2,1! 10,2,1! 10,2,1! 10,2,1! 10,2,1! 10,2,1! 10,2,1! 10,2,1! 지금까지 출연작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? 출연작수! 10,2,1! 알겠어요 일단은 지금 처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땀내려야지 그거 있어요 혹시? 메인 블랙에서 갖고 다니는 거 없죠? 지금은 뭐 땀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세고 있는데 둘레, 여섯, 여덟개 하나, 둘, 둘, 넷 스물, 스물, 여덟, 여덟개 여러분! 무겁사 5,4,4,2,1! 땡! 어디까지 있었어요?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형 왜 이렇게 땅이 난죠? 네 너블이 그거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거 뭔가 should I give you a lot of time 한번 해볼게요 아 일단 좀 흉해가지고 가릴게요 아귀는 강령의 쓰알라 완벽iversary 아 이정도에 날 소개합니다 음كان 오광로 더 했어요 어떠세요? 오케이 오케이 오광로 아 진짜 못나와가지고 보여주세요 나 주자는데 할게요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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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진짜 끝이고요 진짜 끝! 마주하고 준비하고 끝이고요 그럼 이따가 9시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